자 그렇게 이제와는 역사고 이제 이러한 역사는 이제 흘러왔구나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철의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철의 시대가 어디까지 갔느냐 사실 지금은 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개발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철의 유용성 이것이 지금 인류에서는 인류 시절 이 시절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뭐 고마워한다든지 뭐 대단한가를 여기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철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과 공기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 거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철이에요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비철이나 비철이나 이 비금속은 가만히 있느냐 일단 가만히 있었겠죠 철도 가만히 있었는데 자 인류가 이제 뭐냐면은 기술이 과학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하나둘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철에 대해서 딱 봤더니 종류 되게 많아 네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는 부분은 비금속도 그래 여기 보면은 단지 유기질이다 무기질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질 탄소기가 있다 탄소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비금속 자리에서 이 무기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세라믹이라는 게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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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세라믹의 역사가 있어요 세라믹의 역사 세라믹 하면 되게 이름이 멋있잖아요 세라믹 역사가 어떻게 되냐 올드한 그런 시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세라믹을 학문으로 얘기하면요 요강이라고 했었어요 요강 요강 조금 조금 좋은 말로 뭐랬냐면 도자기라고 했었습니다 요강이다 요강은 요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통에다가 뚜껑이 이렇게 있고 어느 집은 뚜껑 없는 집도 있어요 이게 뚜껑 잊어먹어서 물을 덮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오줌을 넣은 거예요 오줌 소피라고 그래요 왜 이런 게 있었냐면은 옛날에 시절에는 오밤중에 했잖아요 밤중에 갑자기 오지 말려면은 바깥에 그 심상치 않은 동물도 있었고 좀 좋지 않았다고요 특히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이제 요강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서 난방 같은 게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노인네들이 하라고 잘못이 쓰는 그런 도구로 전락했었죠 근데 지금은 쓰질 않습니다 근데 요강 재료가 오줌 닿는 재료가 옛날에 보면은 도자기로 되어 있었어요 되게 무거워요 도자기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요즘 이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유업공학과라고 했었어요 유업공학 유업이 바로 도자기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과를 뭐 너는 요강 만드냐 도자기 만드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좀 바뀌면서 이 공학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기재료 그 어떤 친구는 무기재료라 그래가지고 요 무기재료가 여기에 무기질 재료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온 후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 진짜 무기 있죠 무기 뭐 총 쏘는 거예요 무기 뭐 폭탄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잘 갔대요 무기 진짜 무기를 만드는 데 웹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무기재료공학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세라믹 세라믹공학과 이렇게 됐죠 전공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라믹공학 이제 이러한 세라믹을 막았고는 뭐 전자재료 반도체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아주 뛰어난 그런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라믹을 뉴 세라믹이라고 그러고요 뉴 이쪽에 있는 세라믹을 올드 세라믹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드 그리고 뉴 그러면서 기술이 달라요 물론 이제 원초적 기술은 여기서 왔지만은 이게 발전되어서 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됐다고 해서 어드벤스드 어드벤스드 세라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세라믹 또는 어드벤스드 세라믹 또는 파인 세라믹이나 기능성으로 가면 이제 파인 파인 세라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쭉 장대하게 말씀드리려면은 개발의 역사 바로 어떤 거 재료 개발의 역사 이것이 인류가 끌어간 역사가 바로 이러한 재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재료 개발의 역사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세라믹이 존재 어떻게 했다 이거죠 무시를 많이 봤다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술하는 사람들 얘는 뭐 도자기를 그 기술만 이럴 거예요 저는 그거 예술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라믹 하면은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그런 거 뭐 그렇죠 그럼 뭘 담는 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단한 것이 됐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에 보면은 단열제 연마제 탕마제 특히 유리 유리 같은 경우도 뭐 안전유리 방탄유리였고 이제 발전이 되게 상당하잖아요 시멘트 석재 이런 부분들이 다 상당히 높은 수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름도 없네 이런 것은 그냥 역사일 뿐이고 지금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유기질 재료에서 또 볼 것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플라스틱은 석유 있죠 석유의 부산물 그거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지인데 뭐라 그러죠 합성 수지라 그러죠 합성 수지 고분자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그 시커먼 그 기름을 발견하고서는 거기서 응용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야 이건 대단한 그때 당시에 처음 개발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재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플라스틱은 했는데 애가 뭐 어떤 놈은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은 가열에도 안 녹아 그걸 뭐라 하죠 열경화성 수지라 그래요 열경화성 가열에도 안 녹아 그러니까 얘 뭐지 열경화성 열에 되게 강한 거예요 열경화성 어 근데 어떤 애는 딱 만들었는데 변형해서 만들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만들고 또 문도 막 녹였다 또 막 그걸 열 가소서 열을 가하면 가소서 어느 정도 열을 견디면서 근데 이제 한 계열을 넘어가면 이거 녹아 보여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걔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 희한하네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문제가 되네 뭐가 문제가 되죠 어 없애기가 더 힘들어 어 플라스틱을 없애기가 더 힘들어 이거 재활용 제가 오늘도 뭐 재활용 버리고 왔는데 보면은 통 보면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버리는 곳에는 여기는 비닐로를 버리세요 비닐 여기는 플라스틱 버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여기다 버리고 얇은 거 여기다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둘 다 플라스틱 이에요 이제 생긴 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다가 라면 그 껍데이 봉지 같은 거 안 놓고 여기는 이렇게 모양 돼 있는 그릇 이런 거 버리죠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다 플라스틱인데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제가 이것도 유형에다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안 없어 어떻게 없어버릴까 환경이 완전히 문제가 되고 바닷물 이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좋다고 했는데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고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있잖아요 이거 쓰는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 다 없애버리면요 이 세상에 안 돌아갈지도 몰라요 많은 게 막 좀 멈추거나 아니면은 뭔가 바뀌든지 이렇게 그렇게 또 많이 써 실제로 유형에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명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무 고무 얘도 보면요 고무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나무에서 뽑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황을 딱 집어요 S 얘를 어떻게 조금 넣느냐 많이 넣느냐 따라서 연한 고무다 경한 고무다 이렇게 돼요 황이 이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도 쓰는 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무를 완충에도 있고요 다행히 씁니다 지우개도 있죠 다음에 목재 나무 집 짓는 데 등등 여러 개 뭐 책상 만드는 데 뭐 등등 그 다음에 피역 직물 이거 이제 그 짐생 가죽 가죽 만든 거죠 이게 뭐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강자로 가볼게요 철강자로를 보면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분류를 순철이다 순철이고 전해철 이렇게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해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순철 얘는 뭐냐면요 철강자료는요 기본적으로 철 각구만 다른 재료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철은 얘 각구만은요 이게 철이죠 페로우스 메탈 철 얘 각구만은요 별 쓸데가 없어요 제가 어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뭐가 뭐 되게 많이 쓴다며 그것은 fe 에다가 탄소가 들어가야 얘가 철의 제 강도를 지닙니다 얘만 있으면요 강도가 별로 없어 소프트하고 어 되게 푸석하고 막 이렇게 얘가 얘가 그래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이 불순물이나 탄소가 거의 없는 철 순철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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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기재료였죠 전기재료는 또 유용하게 써요 전기재료 일부에 쓰여지고 다양하게 많이 쓰여지는 것은 이거로 출발하는 거예요 fe 에서 탄소가 들어가 있네 철에 탄소가 들어가 있네 어 철에다가 탄소가 들어가면서요 뭐냐면 탄소합류량에 따라 가지고 어 탄소 강 일 때가 있고 탄소합류량이 2.0%를 넘어가 2.0% 이하야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재료가 철 재료가 탄소합류량이 2.0 이하 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타프하다 약간 질긴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2.0% 넘어가면 얘는 브리틀하다 약간 취성 깨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 부터 이하인 거 그러니까 0.02나 0.03% 부터 2.0 이하 여기에 있는 이것을 강이다 탄소 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틸 스틸 스틸이다 계속 이제 얘네들은 텐셜 스트렌스 인장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2.0 넘는 것은 탄소 강이 아니고요 주철이라고 불러요 주철 스틸이 아니라 캐스트 아이온 그래서 얼마가에 탄소를 넣을 수가 있느냐 이제 한 개가 그러면 FEC가 있는데 그럼 얘를 5 대 5 50%로 할 수 있느냐 이게 50%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냐 한 개가 6.67%다 그래서 6.67%로 고용이 되면 고용체라고 고용이 되면 뭐가 되냐면 FEC가 돼요 그래서 이제 FEC라는 게 뭐냐면 철하고 탄소로 된 합급인데 합급이죠 애매해 합급이라기보다는 합급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합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합급이 아닙니다 이거를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금속간 화합물 금속간 화합물이 되면 사실은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금속간 화합물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약간 사람으로 얘기하면 약간 속어로 쓰면 또라이야 또라이 뭐냐면 경도가 되게 높아 머리가 돌이야 사람으로 얘기하면 경도가 되게 높은데 너무 높은데 너무 이렇게 부리틀 해가지고요 별로 쓸모가 없어 이거는 금속 화합물의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음 요거 말씀드렸죠 자 순철은 뭐다 탄소나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거 강은 뭐예요 강은 탄소합류량이 0.02부터 2.0% 있는 FEC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탄소강 1번 탄소강 합근강은 뭐냐면요 이 탄소강 있죠 FEC에다가 FEC 이 탄소강에다가 어떤 유용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금속을 집어넣어 이 알파 알파 알파를 엑사할까요 어떤 금속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금속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합금강입니다 합금 합금강 또는 합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특수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는 합금강하고요 특수강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합금강이나 특수강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굳이 뭐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별해서 꼭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분하는구나 강조하려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합류량이 2.0% 넘어가지고 6.67% 까지 주철이 한다 근데 주철도요 탄소 6.67 까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철 보면은 쫙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FC 다이그로는 나중에 배울 건데 거기가 4.3% 탄소가 들어가요 여기 포인트를 공정점이라고 해요 이거를 공정주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탄소합류양이 4.3%보다 밑으로 그래서 2.0 이상 이 사이에 있는 주철을 아 공정주철이라고 하고요 4.3% 넘고 6.7% 까지 있는 여기 있는 주철을 과 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쓰냐 주철 보통 이 정도 많이 씁니다 5% 6% 6.7% 6.7% 까지 가질 않습니다 6 이것도 사실 좀 많아 한 5나 5.5 이 정도 하는게 괜찮을 겁니다 기억하기로 감잠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철이 그렇고 제가 이제 얘기한 주철은 보통 주철 얘기를 한 거고요 특수주철은 뭐냐면은 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주철에 그 생긴 거 있죠 그 자체를 조직 생긴 거를 동글동글하게 하고 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성질을 올리는 주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철의 노하우는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강은 뭐냐면은 강 스틸을 만드는데요 이거를 재련법 안 하고 주조법으로 만든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조법으로 강을 만든 게 주강이에요 그리고 주강의 성질은 강하고 주철의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강 중간 강하고 주철 강보다 인정간도는 떨어지고 주철보다 인정간도는 높죠 주철인데 질긴 주철이 생각하면 돼요 이거 주강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 아니에요 주강은 특수한 데 사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철 재료를 보면 이것도 너무나 다양해요 비철 재료는 비철 재료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비철 재료 중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비철 재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금 있죠 금 남자도 좋아하나 모르겠네 은 있죠 백금도 있어요 백금은 약간 애매한데 이러한 거 특히 금이나 은 있죠 이런 애들은 애들이라서 그렇대죠 이런 재료는 비싸 그래서 귀금속이라고 해요 귀금속 보석 이런거 있죠 보석 이게 돌석던데 이게 돌이 아닌데 그렇죠 돌에서 나와서 보석 하는지도 몰라요 보석은 이런 거 말고도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 있죠 금속 귀금속 보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이 공학적으로 보면 전연성이 좋아요 전연성이 전연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기가 좋고 그리고 녹슬지도 않고 특히 은은 좀 그렇다 티라도 금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죠 잘 만들어지면서 아 빛이 아주 좋죠 광택 광택 아름다수입니다 그럼 또 광택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얘 아닌데요 이렇게 분이 있어요 뭐 그러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뭐죠 다이아몬드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얘기 나온 김에 다이아몬드는 탄소에요 탄소 그래서 사실은 비금속 자료에요 다이아몬드나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이 달라요 다이아몬드 된 조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넘어가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금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이나 은 이러한 기금속은 사치품이나 품 잡을 때 약간 뭐 뭘 누린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지만은 그렇게 뭐 산업적 공업적으로는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금은 기금속으로도 비싼데 이거는 또 백금 총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순서 있죠 순서 구리 알루미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빛연료라면은 어떤 경우는 구리 알루미늄 가끔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구리 알루미늄 구리는 뭐냐 구리는 기본적으로요 전도도 열 전기 전도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전기를 잘 통해 구리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있죠 가벼워요 물론 얘도 녹을 안 쓰고 얘도 녹을 안 쓸어 가볍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화끈하면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냐면 가벼운데 있죠 강도가 좋아 그런거 뭐냐면 비강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강도라는 것은 무게 재료의 무게에 대한 강도 를 갖다가 비강도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화끈이 비강도가 상당히 우수해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 알루미늄 화끈 만들었는데 가볍고 튼튼해 이렇게 써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된거죠 바로 항공이 동체에는 알루미늄 화끈 두랄루미늄을 쓰잖아요 저거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써요 자 그런데 비강도라 지금 알루미늄 화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수한거 마그네슘 화끈이라 그래요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이 비중 2.7 마그네슘이 1.74 에요 반 차이 나잖아요 뭐 딱 반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약간 넘나요 하여튼 얘 보다 더 가 보는데 가변가만큼에 대한 무게에 대한 강도 비강도가 가장 우수한 학금이 마그네슘 학금으로 지금 다 인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갖고 했느냐 마그네슘 진작하지 왜 헛소리 하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헛소리를 물어본 사람이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연구를 했죠 마그네슘 자체 했죠 얘를 만들어내 뽑아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얘 특징이 뭐냐면 불이 잘 나 불이 잘 납니다 화재 화재 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다가 화재로다가 상대 손해를 본 그러한 단체들 기관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만드는 데서 이거를 제일 일본으로 쳐요 이거를 방지하는 거죠 화재 방지 예 인류가 이제 감에 있습니까 기준이 좋아져 가지고 이거를 불 잘 나는 거 조심해 가지고 잘 만들고 잘 만들어 봤죠 그래가지고 합금을 하면서도 불 조심해야 되죠 했는데 성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과거에 사진과 여기 보세요 펑 터뜨린 펑 뭐가 터지잖아요 요즘 많이 안 쓰지만 쓰는데 있더라고요 펑 터지면 발화가 되어 펑 터지는 거거든요 그 재료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켈이니 아이온이 티타늄 여러 가지 합금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 텅스텐은 유심히 볼게 션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텅스텐이 말이죠 비중이 19.3이에요 얘가 19.3야 그런데 금 에이온 얘도 19.3이에요 그래가지고 텅스텐에다가 금 몇끼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 같아요 들어봐도 잘 몰라 이게 왜냐 비중이 약간 뭐가 텅스텐 19.3 X 이렇게 돼요 얘가 약간 가볍다 이게 들어보면 똑같아 그 다음에 텅스텐에는 녹는점이 멜팅 포인트가 3410도에요 어 3400 야 3000도도 아니고 아까 철이 몇 도였죠 1539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가 몇 도였죠 이거 철 구리가 1083도였잖아요 그럼 알림이 몇 도일까요 660도에요 근데 이게 3400도 된다는건 이거는 얘네들은 다 녹여서 만들어요 근데 얘는 녹용법 녹여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말 분말 영어로 파우더 라고 해요 파우더로 만들어 해가지고 어 재료를 만들어 그래서 파우더 메탈러지라 그래요 파우더 메탈러지 메탈러지 야금학이라는 얘기고 이 과정은 분말 만들어서 어 신터링을 해요 그리고 소결합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결이 신터링이라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가루를 만들어서 프레스에 콩 탁 찍어갖고 요거를 도저히 굽는 식으로 로에 집어넣어서 불을 때워 가지고 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결이라는 것은 자 이제 그러한 합금이고 그 다음에 이거 경우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주 높아요 무기재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텅스턴학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어디 어딜까요 전쟁 무기기기니까 떠올리시죠 독일이라고 예 1920년대 23년 20년대 1920 몇 년에 독일에 크루 비디에라는 에서 초경합금을 통신학금을 초경합금이라고 그래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그게 세계 2차 대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얘보다 플러스 그 1,2년두에 일본 애들이 초경합금을 만들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갔다가 독일 놈들이랑 일본 놈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짝 붙인게 나오죠 이런 것도 뭐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몰리브덴 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학굼 원소로 들어갔는지 자기 쓰도록 이제 개발이 돼서 개발이 되어져서죠 되어져서 유용하게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재료의 이제 계료 이 정도는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금속 물질하고요 비금속 물질을 한번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금속 원소는요 전체 원소 중에서 5분의 4 정도로 많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22종입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큰 거 무거운 게 많아요 비금속은 대체적으로 금속보다 가볍습니다 작은 것 또는 가벼운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원 상태에서 금속은 고체입니다 솔리드 근데 수은 수은 이게 뭐죠 Hg 얘는 상원에서 액체인데요 물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고 상원에서 딱 놔두면 굴러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수은이 방울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표면 장력이 상당히 우소해요 지들끼리 뭉쳐 땡그레 굴러다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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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녹는 점 멜팅 포인트가 마이너스에요 38.8도 뭐 38.9도 이 사이예요 이 사이에 녹는 점이 그래서 상원에서 액체로 운전하는 게 하나 있다 나머지는 금속 나머지 원소들은 다 고체다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체나 고체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H2 이거 뭐죠 수소 가스 가스 GAS 가스가 고체 기체 액체 중에서 뭐죠 기체라는 기체 기체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나 고체인데 대부분이 근데 브롬이라는 것은 액체로 그러니까 액체인게 하나가 있어요 브롬이라고 비금속 고체 하나 뭐 카본이 있다 검은색깔 고체입니다 카본 예를 들면 자 다음에 전도성을 보면 금속의 전도성은 대체로 큰 편입니다 전기 잘 통한다 열 잘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금속은 대부분이 열이나 전기 잘 안 통해요 자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것을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금속은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체외가 그러니까 표면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딱 줘가지고 얘는 밖이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쉽고 근데 금속이 산과 반응이 이렇게 녹는 것이 많고 비금속은 반응이 잘 아련해요 아 비금속은 산에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속 중에서도 산에 강한 게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상을 비교를 하려고 얘기한 거고요 수소의 반응은 금속은 수소 반응자 안 일어나요 네 비금속은 수소하고는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들고요 금속산화물 염기성산화물 고체 그 다음에 비금속산화물은 산성산화물 기체 액체 고체 형태가 있다 금속의 종류는 리튬 나트륨 등등 비금속은 수소 헬륨 등등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